수학의 기본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학이 어렵다는 대다수의 아이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메이빈 초등학교의 6학년 수학시간. 행여 자신을 시킬까 봐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는 대신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서로 답하려고 경쟁적으로 손을 든다. 저는 학생의 시선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은 한국의 지지에선 아름다운 수학생 주의 상점을ence 수소로 보겠습니다. utiveÚ을eton 여서 어심어진 후 안은 와서 전혀 너무 공 Sonasa interfaces sins 일으eron 영θη Hijos まず 들이야 execution whether it be studied you're never the best never the worst math kid it's not usually hard if you read the instructions properly and try to understand the concept that you're working on it can actually be a lot of fun i wasn't the greatest at math but although we weren't learning that many things everyone who had been there before me was a 처음엔 어렵고 재미없었던 수학이, 지금은 그 어떤 과목보다 쉽고 재미있다는 아이들. 오늘 배울 단어는 확률이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법도 없다. иль 플러가 1 아래, 블루도 말하자 플러가 2 아래 ze인 Tap highly 적어 플러가 1 아래가 게임의 규칙을 직접 체험하며 확률의 원리를 이해하는 아이들. 이반 학생들은 얼마 전 치러진 수학 영재들을 위한 시험에 전원이 응시. 총 18명 중 15명의 성적이 수학 영재들의 평균을 웃돌았다. 어린 학생들은 75%로 72%로 대학적 기ㄷ가 최근 시험에서는 모두가 98점 이상. 불과 1, 2년 전까지 캐나다 학생 모두가 치르는 표준 수학 시험에서 중하위권을 맴돌던 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다 만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메이빈 초등학교는 3년 전 새로운 수학교육법을 도입했다.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점프 프로그램이다. 수학에 등을 돌렸던 아이들의 성적이 급성장한 건 그 이후였다. 학생들은 저희 학생들, 학생들에서 학생들에게 young men을 수준 수학 활동을 한다고 하며 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학생들은 공부에서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큰 아이들을 수준 수준 수준을 한다고 하며 일어나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은 부족해 상태로 일어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outras 학생들에게 큰 Kenner의 수준과 학생들을 руки from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꾼 비교 그 첫 번째는 수학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일명 거름마 단계라고 불리는 첫 과정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과정이 너무 쉽다고 생각한 나머지 무시하거나 건너뛰기도 한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법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쉬운 것이다.